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야사례책 91장 장로들의 다스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됐고 마지막 장을 끝내고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있죠 또 시작부터 해서 지금 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던 시간들 참 예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낸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손이 여전히 그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여쭈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다 유다 자손이 시몬에게 말했다 우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자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도 우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시몬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갔다 유다 자손이 올라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니 주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였다 그들이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과 싸우자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그를 붙잡았다 그들이 그를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아도니 배색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그들의 고기를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 시몬 저는 이 의미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버지의 뜻이 하느님 뜻이 있고 그걸 갚으셨다고 말을 하네요 어떻든 시몬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주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이게 아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예전에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행하지 않았을까 똑같이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든 시몬 자손과 유다 자손과 함께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칼날로 죽였다 주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산을 차지하였다 요셉 자손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루스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정탐꾼들이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너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그들의 성읍의 입구를 보이자 요셉 자손이 와서 그 성읍을 칼날로 쳤다 그들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보내자 그가 햇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그곳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였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수와와 모든 날들과 장로들의 모든 날들에 주를 섬겼다 그 장로들은 여우수와 뒤에 그들의 날들을 길게 하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큰 일들을 본 자들이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림 여우수와가 죽은 후에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다스렸다 모든 장로들도 가난 사람들에게 맞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싸웠다 주께서 가난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모두 이루셨으니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가난 사람들의 땅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난 온 땅을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주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서 평안히 거주하였다 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아멘 너희는 강하고 주를 믿는 너희 모두의 마음을 담대히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91장 야살의 책 2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 기도로 야살의 책을 끝내려 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과와 성자와 성령의 이루하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아버지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가난 땅에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누릴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으로 몹쓸 짓을 많이 했죠 그 안에서 그 몹쓸 짓을 하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다 멸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믿음 속에 사는 이들만 모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 후에 이를 우리가 역사하고 그 뜻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심판 아버지의 심판으로 하여금 우리를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버지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 아버지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굳게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도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부디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이끌어 주셨듯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 믿음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계 속에 초강대국이 돼서 보건, 경제, 안보, 과학, 또 문화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세계 속에 아버지의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디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믿음 속에 사는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믿음 속에서 담대하라 절대 잊지 말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 아버지의 뜻을 이끌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메시아 아버지의 하느님 아버지의 그 믿음, 사랑 속에서 이제는 곧 다른 인물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의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 이 세계가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굳건히 굳건히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외에 우상을 섬기고 폐약을 처질리는 그들을 찐멸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때가 오듯이 우리가 굳건히 그날 때까지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어린 양으로 굳건히 굳건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치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사히 이렇게 야세례책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물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우리가 많은 얘기들 속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전했고 또 구약에 바짝 들어가서 창조 때 많은 외경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아담과 이부를 통해서 아담과 이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아담과 이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리였는지 전문적이 전문적이지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인간적인 사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담과 이부 창조 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담과 이부의 생애 그리고 끝없이 끝없이 쫓아오는 그 악마의 유혹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사라의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